미국에서 내 집 마련의 길이 갈수록 멀고도 험난해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들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절반의 집값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첫 집을 마련하기에 가장 적당한 최적의 10대 도시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최적의 도시 1위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몰려있는 중위 판매 가격은 20만 5천 5백 달러로 집계돼 전국 평균 38만 4천 5백 달러에 비해 절반이나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매물로 나온 판매주택의 3분의 2나 보통의 미국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주택들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능력은 가구당 월소득에서 30% 이내를 모기지 등으로 지출할 수 있을 수준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도시 2위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로 중위주택 가격이 8만 1천 달러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곳에서 팔려고 나온 주택들의 63%는 보통의 미국인들이 충분히 살려력이 있는 주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위는 미네아폴리스인데 중위주택 판매 가격이 32만 5천 달러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5위는 텍사스의 어스틴으로 중위주택 판매 가격이 52만 5천 달러나 돼서 10대 최적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아폴리스나 어스틴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계층에게 고려할 지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적 도시 4위는 인디애나폴리스로 중위주택 가격이 23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6위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는 25만 달러로 역시 매물 가운데 63%는 구입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7위는 샌안토니오로 중위주택 가격이 26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8위는 엘레바마주 범잉함으로 16만 5천 달러의 매물주택 절반은 가용한 주택으로 꼽혔습니다. 9위는 미주리주 켄사스시티로 2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위는 메릴랜드 볼티모어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판매주택 가격이 19만 7천 달러이며 절반 이상이 보통 소득으로 살 능력 범위에 들어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